지희씨 몸살 나겠다 우리 맨날 하는 일이 이거야 물론 알지 많이 남았다 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 짜증나 뭐야 짜증나 이런 공사람아 항상 변수가 생긴다고 그리고 절대 오바되면 오바됐지 공사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개피곤하다 그래서 견적을 잘 들어가야 된다 견적이란건 내려가기 쉬워도 절대 올라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걸 하기로 해 놓고 이제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해 그건 사실이지 뭐 나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지 견적을 잘 내야 되고 또 까질 거 개선하고 변수 세길 거 개선해서 AS 올 거까지 개선해서 쓸데없는 일로 분명히 풀어 근데 여긴 뭐 거리나 가까워 그냥 소비자들은 그냥 자기가 잘못 본 것도 그냥 머리 한번 극적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요 아유 그래요 먼 길 오셨는데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게 땡인데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 이런 동네에서 뭐 뭐 없으면 사기도 힘들고 100mm 소켓이 없네 소켓이 없구나 내가 어 저기있나 저기있다 아닌가 근데 누수탐지는 가서 뭐가 잘못되면 안하고 그냥 나오면 된다 기름값과 시간 낭비는 되지만 일단 어디서 안파면 되니까 안파고 빨리 철수하면 되지 다른 사람 부르시라고 하고 하면 나오면 되는데 또 질이 마음 약해 가지고 AS 걸리면 AS가 걸리면 외면하지 못할 거고 그렇게 몇 번 불려다니고 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 내가 더 이상 뭐 강하게 바랄 수 없지만 나라도 좋아줘야지 이씨 나 저기 나 저기 소켓 100mm 엘보 소켓 파이프 이 정도 있다 75는 있어요? 75는 있어? 어 75 있어 아 75 뭐 파이프? 75 파이프? 응 어 있어 아 진짜? 어 있지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엘보? 네 엘보 몇 개? 하나 일단 여기는 75짜리의 파이프 이런 것들 어 어 알았어 내가 가져올게 알았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옛날에 그 유행어 같은 게 있었는데 누가 하는 유행어였지 아 이거 서부사회에 진짜 만들어주셔가지고 야 얼마나 여긴 한지 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어 이거 좀 길다 다행이다 됐지 65는 필요 없지 65 집어넣고 그치 파이프 파이프 이 정도하고 엘 구속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할게 그런건 아니 그런 아니 그런 잡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런게 어딨어 아무나 하면 돼 아니 잠깐만 어떻게 해주면 돼 말만 해 잘라서 이 길이 그냥 그대로 이 길이 그대로 그냥 해주면 되고 이거 이거 그대로 불변 이쪽 어 알았어 얘는 소변이거든요 응 아 그럼 여기는 여긴 누가야 여기 해줘야 돼 안에 뭐야 잘린 거야 이거 위에 그러네 잘랐네 아 이거 높이가 이 뭐 안 나와요 아니 야 여기 꼭 만들어줘야 돼 여기 꼭 만들어줘야 돼 유가 바닥 유가라서 바닥 유가라서 바닥 유가는 해줘야지 아씨 여기도 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 여기 아니 저기서 65로 줄이자고 어? 상관없어요 그럼 알았어 내가 차에서 부속하자 65로 줄이고 여기 만들어줘야 돼 50 이게 세면대거든요 여기 50 바닥 유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네 바덩이잖아 바닥 창조할 때 물 어디서 빠져가 그러니까 아 바닥 주께 이거 밖에 없구나 네 이거예요 이게 다야 아씨 알았어 다시 75 아 75에 75 찾아보자 75 분명히 있는데 있는데 어 여기 있다 다행이다 역시 저번에 사놨지 내가 어 여기 있다 75 속해 눈 많이 봤잖아 이런거 이거 실패가 없어요 난 실패가 없어도 이런 공사는 안해 못해 못해 아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차장님 저쪽에 그 PVC 발품 저 구멍 난 거 제가 고칠게요 아 예 어 뭐하는 거야 불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거 뭐 뭘 이거 치 빼 손에 불이 부쳤어 еш 괜찮아 왜 이렇게 빼는 거야 오징어처럼 빼면 오징어 깔끔하게 썰어 fortunate 지키는 사람은? 맛있어. 사이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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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대박이다 진짜. 3. 1. 1. 그게 왜 질감이잖아? 이게 야... 손님은 차라리 또 갔다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 아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였어? 네. 아 이제 화장하겠네. 여기 키워줘야 되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너는 이쪽에다 쌓고 나는 저쪽으로 쌓을게 아기구나 아 이거 칠해기들이 다 여기 있어가지고 볼 아프다 이럴 줄 몰랐네 난 가평이라 그래가지고 주차도 쉽고 널찍널찍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네 현실은 아니야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안했을텐데 됐어 너는 그쪽 저쪽으로 뒤로 빼 난 이쪽에서 할테니까 뭐 나온다 똥물 완전히 그건 아닌데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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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entitled 바로 여기 샤워기 그게 약해 요거 조절해야 되는구나 오 정유리 이제 그거 안 해? 알지 오 그래 그래 역시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저 일자 저걸 이렇게 더 풀어야 돼 근데 저거 만지면 더 물 찰 거 같다 안 만지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리고 난 이런 해바라기 별로 안 좋아해 역시 서울이 좋다 주차할 데도 없고 난 깜짝 놀랐어 야 난 여기 와 가지고 주차는 안에 시달리고 야 씨 모텔도 야 이렇게 시설도 후지고 이것도 겨우 야 모기 있다 여기? 참나 씨 여기서도 모기를 만나는 반장한 호텔 죽어야 되겠다 아무리 복잡하고 뭐 차 막혀도 뭐든지 서울이 싸고 좋아 집값만 빼고 이게 지금 그게 뭐냐면 발명가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발명가의 발명을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화를 해서 이거를 영업을 해서 많이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거야 보통 보면 발명가들은 발명을 했지만 난 대부분 좀 가난하게 살다가 죽고 나서 그 뒤에 빛을 바라는 거고 우린 죽어야지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야 죽어야지 아니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을 제일 많이 하고 뭐 유명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에디슨은 나도 에디슨이 위인전을 읽었지만 나중에 보면 사실 그 테슬라라고 있잖아 테슬라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었거든요 나 테슬라 아시죠 네 알죠 테슬라 전기차 유명하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동시대 그 비슷한 발명을 내게 했는데 테슬라는 솔직히 돈을 많이 못 벌었고 에디슨은 발명도 하지만 지희라는 그 회사를 지희가 아니고 지희 지희가 아니고 지희야 신사인당은 친척이죠? 아 신씨 아니야 심이야 심 그게 신사인당 그건 신사인당이고 심이지 아 심인가? 아 그 아 미안하다 아 그렇구나 아 미안하다 아 오늘 내가 야 씨 몰랐음 그 회사 차려와서 돈 많이 벌고 아주 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발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그 그가 발명도 발명이지만 영업령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한 거야 응? 근데 테슬라는 에디슨보다 그게 떨어졌던 거고 응? 응? 이제 유명한 일화가 네 테슬라는 그 사람이 우리 번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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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이제 그 변형을 시켜주는 그 원리와 작동 원리와 여러가지를 발명을 했는데 네 오히려 에디슨한테 뺏긴 거죠 에디슨은 전구로 만들어버려고요 예 그렇죠 에디슨은 더 유명하긴 하지만 돈도 더 많이 벌었고 네 그런 것처럼 기술이 좋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는 솔직히 저는요 여기서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보다는 저는 영업적인 걸 더 발전시키고 싶은 거에요 여기서 기술이 더 좋아져 봐야 그러니까 나 돈 버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돈을 더 못 벌 거야 아마 그렇죠 이 돈 버는 사람들은 이거야 입이야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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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틀리가 비싸듯이 그래도 이빨은 나보다 잘 밟게 왜? 아 그럴 거 하지 않으신데요? 나보다 잘 밟아 선수야 진씨 앞으로 뭐 할때 나한테 물어보고 해 일단 여기 사부님 계시니까 사부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또 물어봐 영업해 영업은 진씨 먼저 가있어 나 갈게 응 응 그래 응 먼저 가세요 응 나 금방 갈 거니까 응 내 차 잘 있나 모르겠다 응? 시간이 몇시인데 응 아니 내 차는 잘 있나 모르겠다 응 가야지 아 아씨 모텔 커피도 없고 이씨 짜증나게 역시 뭐든지 서울이 좋아 서울이 싸고 좋아 아 예예 상원님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꼭 갈게요 예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여기저기 여기저기 아씨 여기저기서 오라고 난리인데 아 아 도저히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더라 발길이 안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둘이서 다 해 이거 어 끝내야 되는데 도와줄게 дерев히 하알것 예 도와줄게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